이렇게 많은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해. 증거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의심 가는 놈들 한 업씩 차고 다 죽도록 패주고 풀게 하면 돼. 진심이야? 그런 것밖에 없어. 똑같이 갚아진 거야.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네. 내일 선호와 담임 만나기로 했어? 동의 문제로? 어. 오늘 동의 전 학교와 담임 만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. 그래야지. 근데 이건 왜 보고 있는 거야? 푸드트럭 기사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. 여보, 잠깐만. 앞으로 돌려봐. 뭐 좀 놓고 간 게 있어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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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주차 같아. 운 주차 맞아. 맞는 것 같아. 풍은 척이야. 운 주가 그날 거기 있었어. 거기 있었던 거야. 운 주차. 운 주차. 운 주차. 운 주차. 운 주차.